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설마 그딴 생각하니? 아니? 아닌데? 전혀? 응, 아니어야지. 그렇게 멋있게 주먹도 날리고 놀러가자고 손까지 내밀었는데 이제 와서 현타가 온 건 아닐 거야, 그치? 어, 아니야. 현타는 무슨. 그럼 세렌디티 가자. 나 여권 없는데? 너 어디 별나라에서 왔니? 요즘 여권 없는 사람이 어딨어? 있잖아, 여기. 그럼 뭐, 제주도라도. 거길 당일 집으로 어떻게 가. 당일 장난해? 네가 전에 산으로 들러 놀러 가자며. 그럼 하루면 되잖아. 좋아. 그럼 1박 2, 그럼 1박 2, 일로. 1박 할 거면 형도 같이 가. 뭐 하는 거야? 목숨 걸고 잘 대답해. 당장 차 세워. 나랑 당일치기 할래. 아님 1박 할래. 차 세우라고? 나랑 1박 할래? 아님 같이 죽을래? 건 형? 아님. 사실 이 은근의 시각은 Carter소서